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머니차트 시간인데요 어제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어제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중심 움직임을 같이 봐드렸죠 그리고 오늘 사실 예측을 좀 해봤는데 코스닥 2에서 3% 정도 하락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정도의 하락 흐름을 예측은 했는데 훨씬 더 압도적으로 하락 흐름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코스닥이 4%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간밤에 조금 말썽을 일으켰던 쪽은 JP모건 쪽에서 대표가 시장이 좀 더 밀릴 수 있다 20% 이상의 하락 가능성을 점치면서 뉴욕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제가 그간에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나스닥 차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저와 같이 공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스닥이 전저점을 깨는 흐름을 보면서 2년 만에 저점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나스닥의 일봉 차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이 5월달 6월달입니다 6월달의 이 저점바닥 포인트였어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안 나오다가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어제 저녁 11시 넘어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를 깨고 이탈하면서부터 해서 심리적 저항 구간으로 버티는 구간이었는데 이탈 흐름이 나와버리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뭐예요 지수가 최저점으로 치닫고 내려가니 어떻게 됩니까 투맥성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도 현재 열려있다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렸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뉴욕 주시장중에 12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2% 가까이 하락했다가 회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번 주에 CPI 지수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유가 95에서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현재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또 치고 가니까 유가 영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또 잡히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 자체도 시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불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선 나스닥 흐름이 오늘 저녁에 우선 선물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오늘 저녁에 하락으로 다시 한 번 치닫는 모습이 나오면 투맨성 물량이 더 많아질 거예요 다운은 이미 깼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버텼던 거거든요 이 포인트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추가 이탈에 나와준다면 나스닥 만 포인트 깨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머리 아파집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9500까지도 열려 있어요 제가 토론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하단에 대한 그림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그림이 맞아 떨어지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현 상황은 이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우선은 깨지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코스피 상황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요 우선 오늘은 2200 깨는 거는 당연했었어요 당연했지만 이 코스피 전저점 포인트 자체가 또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최저점 자리는 2134포인트거든요 이 자리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2100포인트의 테스트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만 더 빠지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최저점 자리가 661포인트란 말이에요 지난주 자리 이 자리도 테스트 구간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도 그렇고 우리 정지현 대표님과 같이 얘기 드렸던 지수의 하단 자리들에 대한 테스트 흐름들이 오늘 이번 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방송을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토론에서도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기로에 놓여 있다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이번 아마 10월과 11월의 시장을 많이 좀 자지우지할 것 같아요 특히나 10월 중반 이후의 흐름이 이번 주에 상당히 결정됩니다 이번 주에 CPI 지수를 비롯해서 나스닥의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AS 좀 바로 시작할게요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아요 우선 그린케미칼부터 하나씩 보긴 할 건데 추천드리고 완전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10월 5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긴 했어요 많이 가긴 했는데 사실 탄소비출권 관련주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 실적이 다른 업황 대비해서 괜찮아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 에코프로 HN도 그렇고 태경 BK도 그렇고 TKG 휴캠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왜요? 하반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예측은 돼서 3분기 예상치 자체도 다른 IT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가는데 우선 많이는 안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오늘도 많이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대응하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는 있는데 자리를 보고 판단해 보자면 사실 이미 여러 차례 고민했던 자리들 11,000원 돌파에서의 그 다음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현재 자리를 한 번도 만원 돌파한 이후에 고민을 해보자면 전국 고점 돌파한 이후에 이 고점 포인트 1월과 3월 고점 자리들은 있어요 이 자리가 지금 갈팡질파 하는 자리이긴 한데 사실 시장이 원치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조금 나오는 거지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역행하는 특히 오늘 시장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 반등 포인트로 해서 N자형 반등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급하게 정리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미 이날 상한가 갈 때부터 AS를 해드렸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일 가능성 높다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가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 빠지진 않아요 조금, 네 뭐 거의 오른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같다, 마이너스 같다 지금 보아권에 딱 멈춰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셀트리온도 추세상의 하단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하반기 매출 성장성과 내년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실적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간의 예상치에 부합하고 그 이상의 실적을 현실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쪽 그렇고 미국, 일본 다 포인트가, 매출 포인트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우선은 최근에 오늘은 뭐 아니었지만 그 전에 시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며칠 시장 좋았을 때도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바닥은 확인하면서 상승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쌍바닥 포인트, 단기 쌍바닥 포인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보더라도 바닥 포인트가 이 자리가 완전 바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 자리 바닥에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림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여기 바닥하고, 바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가는 거 이 하단 자리에서 이탈 포인트 자체는 항상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반기 실적이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코로나 이전의 바이오주들의 성향으로 돌아갔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바이오주들의 특징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FDA 미국 쪽이든 유럽 쪽이든 뭔가 새로운 그리고 LO라고 합니다 라이선싱 아웃에 대한 포인트 이런 그림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종목이 있죠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거기에 저는 굉장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에 대한 포인트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바이오주들 잘 보시고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는 보지 마시고 그 외에 전통적으로 CMO 관련이나 이쪽 관련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삼성물산을 볼 건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잘 튀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못 버티죠 오늘은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하단 자리를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 하단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고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사인을 드렸지만 호되게 혼났어요 그런데 빠르게 제가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오늘은 1.8% 정도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많이 안 좋죠 시장 자체가 2% 정도 하락 중인데 그래도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대형주 가운데서 실적이 하반기 때 좋은 회사들을 찾아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냐면요 물산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포인트 마치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맨 꼭대기 이재용 부회장 회장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제 이재용 회장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산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전자로 가서 양 사이드로 바이오로직스와 SDS 쫙 퍼지면서 아래로 쫙 퍼져내려가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해외 건설 부분도 그렇고 중동쪽 라인 그렇고 추가적으로 패션 사업 부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슈가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을 수밖에 없는 대용주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AS 또 할게요 필옵틱스랑 몇몇 종목 볼 건데 필옵틱스 오늘 빠지긴 해요 근데 노노이 강조드리지만 필옵틱스,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은요 상반기 실적이 너무나 퍼펙트했고 하반기에도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려서 그렇지만 다시 회복을 한다면 빠르게 올려 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필옵틱스나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주들은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혹여나 사시고 마이너스가 좀 커졌다 싶으시면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 포인트가 너무나 커지는 상황이다 홀딩하시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태경 BK 볼 건데 오늘 별로 안 빠져요 제가 태경 BK 굉장히 좋아해요 회사를 왜냐하면 하반기 성장성 자체가 열려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결실이 이제서야 열려서 하반기 때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태경 BK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현대 오일뱅크와의 이슈거리를 통해서 매출할 때 포인트가 커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시장 때문에 흔들렸던 거지 종목 자체가 문제는 전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팡팡팡팡 튀어가면서 저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만 종목 안 밀리고 있죠 0.5% 정도 하락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겁니다 하반기 실적 보시고 아마 단기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태경 BK 역시나 2차전 죄송합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으로 해서 이슈거리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원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 괜찮았는데 사실 오늘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고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매수가 거의 이 라인에서 했거든요 여기 장대 은봉의 이 끝자락 이쯤에서 저희가 매수된 걸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랑살랑 움직였는데 오늘은 못 버티긴 해 오늘은 못 버티긴 하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왔다고 봐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몇이나 있겠어요 진짜 시총 작고 이슈거리가 있는 히토류나 이런 종목들 막 해가지고 테바송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 박스권 자리가 나름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번 되게 잘 먹었잖아요 첫 번째가 60% 이상 먹었고 두 번째가 20% 정도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박스권 자리를 봐요 저는 일정 부분 하단 자리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혹여나 5만 원 자리 아랫부분이 온다면 너무나 땡큐해야겠죠 사실 현재 가격대 5만 200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반등 시장만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바로 올려치게 되는 거고 고민해 볼 자리가 얼마까지 이 자리가 고점 자리 형성이 되어 있네요 한 6만 2, 3천 원까지는 우선은 이 갭을 메꾸는 흐름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 방송 보시는 분들 그간에 잘 드셨고 이 분도 한번 노려보고 있는 중인데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컴퍼니 볼게요 미래 컴퍼니도 오늘 좀 많이 밀리지만 이 종목도 이런 자리 이런 하단 자리에서는 매력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매출 자체가 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오늘 빠져서 그래 사실 이거 괜찮게 다시 바닥에서 가고 있다가 오늘 빠져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요 2만 천 원 부근이면 거저에요 왜 그러하냐면 회사 실적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영업이익만 봐도 그렇죠? 이거 2019년 37억 영업이익 전체 2020년 180억 적자 2021년 46억 영업이익 올해 반기 195억 이것만 보시라고요 하반기 때 더 나온다고요 OLED의 성장성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현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제가 더 빠질 것 같아서 아침부터 해서 종목을 보다가 종목 선택을 안 했어요 너무 안 좋아서 역시나 아니다가 그럴까 4%까지 현재 하락을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선은 상황을 보고서 천천히 좀 대응할까 하고 내일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을 추천주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